나는 1년 끌었으니까 니가 한살 많다야 나보다 어허 왜? 형 소리 듣고 싶냐? 아냐 그냥 편하게 불러 너 쌍놈이지? 하하하하하하 마니? 뱃털을 가래라 가래라 하하하하 인상은 시키야! 개씨 중에 유명한 사람 없잖아 이 새끼야! 아 있어! 누구? 개백장군 하하 야 이 새끼야 개백장군이 개씨면 또리장군은 또르시냐 이 새끼야? 하하하하하하 또라 이 새끼 아니냐 이거? 또라 이 새끼야 이게 다야? 없어 아아 아아 이 새끼 사람 존나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멀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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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하식까지 하네 응? 야 이 새끼야 아 내가 그지냐? 응? 내가 그지냐 이 새끼야? 응? 응? 야 너 센타까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면 쥐꼬리 무살나버린다 응?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 야야야야 떴다 떴어 빨리 가자 빨리 이 새끼 재수는 존나게 좋아요 재수는 존나게 좋아요 야 뭐 묻었다 웃긴 놀고 다 이 새끼 생긴건 무슨 족복 똘머니처럼 생겨가지고 이씨 그런게 감사합니다.